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.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대만 신문을 봤을 때 안녕알부지 대만 시사에 관련 내용이 실렸었고 강철원 주키퍼님의 대만에서의 인터뷰 내용 중에 11월에 회의차 청두에 갈 생각이고 기회가 된다면 꼭 푸바오를 보고 오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강 주키퍼님이 에버랜드에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뭔가 싶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